전세계 플레이어와 대전하거나, 협력하거나, 많은 대응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 있으니 맘에 드는 소프트웨어로 온라인 플레이를 즐겨보세요. 추억의 게임들을 닌텐더 스위치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동심으로 돌아가 열중에서 플레이하는 것도 좋지만, 조이콘을 나눔하면 둘이서 사이좋게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온라인 플레이에도 대응. 멀리 떨어진 친구와 언제든 추억의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타이틀은 정기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. 어떤 타이틀이 추가될지 기대해주세요. 아무리 소중히 다루더라도 아멘